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CD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신의 수험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홀수형 문항지를 풀고 끝자리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형 문항지를 풀어야 합니다. 문항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52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그럼 여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2번 청소 다 했는데 설거지 좀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으니까 앉아서 좀 쉬어요. 그럼 설거지 끝나면 차 한 잔 같이 마셔요. 3번 여러분은 운동을 자주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주 1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였으며 그 다음은 등산, 그리고 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제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5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식당에 사람이 많네요. 그러네요. 밥 먹으려면 한참 기다려야겠어요. 5번 수미 씨, 면접시험은 어땠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었는데 떨려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7번 수미 씨, 다음 주까지 교환학생 신청 기간이라던데 신청할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8번 저 화장품을 주문했었는데요.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게 와서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물건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주문하신 제품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수 씨, 지난번에 산 내 검은색 코트 못 봤어요? 그거 월요일에 세탁소에 맡겼잖아요. 내가 찾아다 줄까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가서 찾아올게요. 그럼 들어올 때 우편물도 좀 갖다 줘요. 10번 여보세요? 민수 씨, 옆 사무실에서 안내책자 받으러 왔는데요. 아, 네. 제가 밖에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고 있어서요. 미안하지만 수미 씨가 상자에서 좀 꺼내서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상자는 어디에 있어요? 제 책상 밑에 뒀어요. 네. 여보, 욕실 전등을 좀 바꿔야겠어요. 그래요? 집에 전등 사다 놓은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잠깐만요.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없으면 말해요. 내가 사러 갈게요. 12번 과장님, 여기 해외 파견 근무 지원자 명단입니다. 한 번 보시겠어요? 아, 네. 이번에는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거 큰일이군요. 그럼 인사과에 연락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전 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3번 어제 모임에 왜 안 왔어? 연락도 없어서 궁금했잖아. 응, 어제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정말? 자동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속상하겠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응,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감사합니다. 14번 고객님들께 쇼핑 안내드립니다. 행사장에서는 청바지를 만 원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오늘 하루만 진행되니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 쇼핑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양말을 드립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고객센터로 오십시오. 그럼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제주도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와 전국이 일시적으로 영하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배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해외무대에 진출한 김미경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 지난 1년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에 말이 잘 안 통해서 힘들었는데요. 팀 동료들이 잘 챙겨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다리 부상으로 한 달간 경기에 못 나갔을 때 많이 답답했는데요. 복귀 후에는 팀이 우승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내 친구 민수 알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가족들하고 친한 친구들 몇 명만 부른다고 하더라고. 결혼식은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거 나는 좋은 것 같은데 비용 부담도 적을 거고 요즘 그런 작은 결혼식이 유행이거든 그래도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너무 작게 하면 서운할 것 같아 수미 씨, 내일 신제품 발표 자료는 다 만들었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 보충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음,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네요. 제품의 특징을 짧지만 명확하게 소개해야 소비자들이 제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19번 어? 이 빵 지금 할인하네. 일곱 개 묶어서 만 원밖에 안 하잖아. 우리도 사자. 글쎄, 나는 마트에서 이렇게 파는 게 정말 싼 건지 잘 모르겠어. 왜? 한 개씩 사면 비싼데 이럴 때 사면 싸게 살 수 있잖아. 지난번에도 묶음으로 샀다가 다 못 먹고 반이나 버렸잖아. 그냥 먹고 싶을 때 조금씩 사서 먹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거라고. 이번 정규 앨범의 곡들 중 악기 없이 목소리만으로 노래한 곡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양한 악기도 좋지만 저는 가수가 가진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 명만 모이면 악기가 없어도 말씀하신 곡들을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수들의 목소리만으로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김 선생님, 올해 학교 홍보용품은 뭐가 좋을까요? 작년처럼 우리 학교 이름이 들어간 수첩으로 할까요? 글쎄요. 수첩은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서 학교 홍보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학생들 반응도 별로였고요. 이번에는 우산이 어떨까요? 우산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우산에 학교 이름을 새기면 학교를 알리는 데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그건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죠. 다시 들으십시오. 김 선생님, 올해 학교 홍보용품은 뭐가 좋을까요? 작년처럼 우리 학교 이름이 들어간 수첩으로 할까요? 글쎄요. 수첩은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서 학교 홍보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학생들 반응도 별로였고요. 이번에는 우산이 어떨까요? 우산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우산에 학교 이름을 새기면 학교를 알리는 데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그건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죠. 2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린이 박물관이죠? 오늘 2시표 예매했는데요. 혹시 일찍 도착하면 1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입구에서 2시 관람권은 환불받으시고 1시 관람권을 새로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물관 안에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나요?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3층에 가족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어린이 박물관이죠? 오늘 2시표 예매했는데요. 혹시 일찍 도착하면 1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입구에서 2시 관람권은 환불받으시고 1시 관람권을 새로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물관 안에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나요?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3층에 가족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시민 영웅상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상인가요? 네, 우리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시상식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합니다. 그동안 총 31명의 시민 영웅을 찾아 상장과 상금을 드렸는데요. 상금을 이웃을 위해 다시 기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한 대학생 수상자도 있었는데 졸업 후에 저희가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받은 이익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시민 영웅상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상인가요? 네. 우리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시상식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합니다. 그동안 총 31명의 시민 영웅을 찾아 상장과 상금을 드렸는데요. 상금을 이웃을 위해 다시 기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한 대학생 수상자도 있었는데 졸업 후에 저희가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받은 이익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던데 그래? 5일하고 7일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날 쉬는 사람들은 좋겠다. 지난번 임시공휴일에도 놀러 가는 사람이 많았대. 우리 회사도 쉬면 좋을 텐데 임시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에는 우리도 쉬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그날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아이 유치원이 쉬니까 당장 아이 맡길 때를 알아봐야 해. 우리처럼 못 쉬는 사람한테는 임시공휴일이 임시공휴일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던데 그래? 5일하고 7일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날 쉬는 사람들은 좋겠다. 지난번 임시공휴일에도 놀러 가는 사람이 많았대. 우리 회사도 쉬면 좋을 텐데 임시공휴일에는 우리도 쉬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그날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아이 유치원이 쉬니까 당장 아이 맡길 때를 알아봐야 해. 우리처럼 못 쉬는 사람한테는 임시공휴일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참 예쁘네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곳은 제가 작년부터 환자들에게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요. 저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이용해 그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효과를 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꽃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크고 작은 신체 활동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식물의 향기를 맡으면서 느끼는 기쁨을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죠. 정원에서 함께 재배한 식물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원의 꽃들이 참 예쁘네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곳은 제가 작년부터 환자들에게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요. 저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이용해 그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효과를 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꽃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크고 작은 신체 활동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식물의 향기를 맡으면서 느끼는 기쁨을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죠. 정원에서 함께 재배한 식물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은 커피 전문점의 커피가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 것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재료와 방법으로 만드는데 왜 가격이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값은 임대료 등 매장의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가 낮은 지역의 커피값이 비싼 이유는 뭡니까? 임대료만이 커피값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설이나 관리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휴게소처럼 커피를 매장에서 마시지 않고 그냥 사가는 손님이 많은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커피값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다시 들으십시오. 같은 커피 전문점의 커피가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 것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재료와 방법으로 만드는데 왜 가격이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값은 임대료 등 매장의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가 낮은 지역의 커피값이 비싼 이유는 뭡니까? 임대료만이 커피값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설이나 관리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휴게소처럼 커피를 매장에서 마시지 않고 그냥 사가는 손님이 많은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커피값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제 고향에 소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지명이죠?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인데 소의 목부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명을 들여다보면 그 마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뒷산에 토끼가 많이 산다고 해서 토끼실이라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땅끝 마을은 우리나라의 육지 중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럼 두물머리라는 지명은 왜 나온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한강의 두 물길이 하나로 만나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다시 들으십시오. 제 고향에 소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지명이죠? 지영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인데 소의 목부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명을 들여다보면 그 마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뒷산에 토끼가 많이 산다고 해서 토끼실 이라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땅끝 마을은 우리나라의 육지 중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럼 두물머리라는 지명은 왜 나온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한강의 두 물길이 하나로 만나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3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고 작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배 졸업생들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고 작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배 졸업생들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수면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욕제나 수면 안대 같은 숙면을 도와주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수면장애의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면 보조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무작정 이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수면 장애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면장애는 심리적인 상태나 생활습관 같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근원을 모른 채 이런 제품에 의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수면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욕제나 수면 안대 같은 숙면을 도와주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수면장애의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면 보조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무작정 이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수면장애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면장애는 심리적인 상태나 생활습관 같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근원을 모른 채 이런 제품에 의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초기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는 2차선 이었던 차도를 1차선으로 줄이고 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막히던 도로 상황도 이를 통해서 크게 나아졌지요. 또한 인도를 넓히고 도로의 제한속도도 낮추면서 사고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초기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는 2차선이었던 차도를 1차선으로 줄이고 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막히던 도로 상황도 이를 통해서 크게 나아졌지요. 또한 인도를 넓히고 도로의 제한속도도 낮추면서 사고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전 설명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 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에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 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에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1번 42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43번 44번 44번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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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제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제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제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제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제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제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닐포장제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제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제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제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제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포장제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45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7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패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이런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정치처럼 서로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하기도 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패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